안녕하세요. 안전한 강남여행 굴집 일리야입니다. 이번 시간엔 한국의 긴급번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저도 몰랐는데 긴급번호가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. 한국의 응급상황은 119, 911이 아니고 119입니다. 범죄나 신병의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 대표번호 112,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120, 동역부터 길찾기, 분실물 등 여행 중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각 나라의 언어로 문의할 수 있어요. 외국인 여러분,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120으로 전화 주세요. 119, 112, 120 꼭 기억해 두시고 안전한 여행일 준비하세요. 지금까지 한국여행 꿀팁 긴급번호 편이었습니다. 또 봐요.